맛있어, 먹어보니까? 진짜 크네 해고새우인 줄 알았어 머리가 맛있네 맛있잖아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대가부이 먹고 싶어 그리고 이건 자주 먹는 게 아니어서 자 좋았어 너무 고프다 나 지금 너무 고프다 내가 도배로 가면 바로 받아야? 어, 지금 거 아, 여기다 여기다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아, 여기 또 아, 이거 너무... 어휴 우와, 저 펜싱이야 뭐야? 핫플리지 뭐야, 이런 데가 있어? 3층까지 있는데 1, 2층이 꽉 차가지고 이야... 너무 좋아, 진짜 우와! 뷰는 좋다 너무 좋아 직인가? 감성 있네 감성 있네 감성 있더라고 대박인데? 진짜? 아, 이거 먹자 그러니까 어, 제일 푸짐하게 나와 원래 첫 월급 받았을 때는 제일 비싼 거 시키는 거야 가격도 시킨 건 아닌데 가자 가자 집에? 이거... 가자 대자 3개 시켜야 되나? 아, 근데 배고프지? 오빠, 배고프지? 오빠, 배고프지? 그냥 5인 시킬까? 사인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 라면 같은 거, 해물라면 이런 거 그런 것도 먹고 싶고 아, 그럼 4개를 시키고 토오면서 시키자 계량을 계량을 아, 그럼 4개를 시키고 거의 저랑 비슷해요 진짜 잘 드신가 보다, 그래도 사장님 이거 세트 4번 일단 사인으로 주제요 콜라 3개 주세요 콜라 네 옥시로 왔어 어, 뭐야? 방금 메아리 아니었어? 아, 근데 배 진짜 너무 고픈 거 아니야? 미치겠어 잠시만요 됐어, 됐어 됐어 잘 나오네 한 번만, 한 번만 네, 알겠습니다 안녕 오, 좋다 와 빈데다 형, 2개를 올려볼까? 이런 거 먼저 올릴까? 아 오, 맛있겠다 아, 좋았어, 좋아 대안을 대안을 드릴게요 오 대안을 다 구워줘서 나와서 우와 와, 이거 맛있겠다 아, 잘 나오네 아, 이거 잘 나오네 또 이거 먹고 잘 챙겨주네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겠다 오 오 오 오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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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진짜 오 진짜 이거 맛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해고 새우인 줄 알았어. 와우. 머리가 맛있네. 맛있잖아, 머리 진짜. 야가리가 제일 맛있어. 제가 먼저 이유가 안 돼, 다 먹어야 돼. 대와부이 먹고 싶다. 그리고 이거는 자주 먹는 게 또 아니어서. 죽여? 대하로 짜니나 한번 하자. 들어와, 머리 들어와. 머리로, 머리로. 자. 자, 왔어. 머리가 제일 맛있다. 응. 식성도 되게 닮았다. 셋이 고기를 잘 안 먹어요. 새산물 좋아해요. 아, 진짜. 엄청 대식가예요. 저희 엄마가 진짜 저 대학교 때? 그때는 은색깔 세숫대야를 사놨어요. 비빔면 먹을 때 한 15개만 끓였으니까. 15개? 셋이서. 그 정도로 대식가예요. 15개 해도 서로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고 이랬어요. 그 당시에 통통했지? 아니요. 이거보다 말랐어요. 일단 근데 근육의 크기가 틀리잖아. 그렇지. 근육 양도 엄청 나을 거예요. 맞아. 기초대사량이 진짜 좋으실 거예요. 근육이 다 소비하니까. 그럼. 축복하여 염비네. 물회하나 모두면물하나? 물회하나 모두면물하나? 오이고. 라면 두 개 할까? 응. 사장님. 저희 물회하나랑 해물라면 두 개만 주세요. 해도 나오지? 아, 회가 나오네. 야, 회 나오네. 자리 좀 만들게. 네네. 자리 좀 만들게. 자리 좀 만들게. 야, 이거 딱 지긴다, 이거. 물회 나를 줄게요. 와. 감사합니다. 미쳤다, 이거. 아, 넘게 미쳤다. 깨어나다.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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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벌레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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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깨웠고. 깜짝이야. 이 그릇으로 들어간 거지? 뭐야, 그건? 이거 언제 왔어? 아, 이거 왔다 왔는데. 아, 진짜? 벌레 때문에 있는지 찾으면. 근데 여기에 진짜 라면 딱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. 오우. 그럼. 와, 라면 왔다. 이야. 나 이제 그만 보려, 나 못 보겠어. 아, 대물라면 진짜. 끝판 남았다. 등락이다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어우, 잘 먹어, 막노도. 어우, 이거 면 대박이다. 들어간 양이다. 아이고. 라면 광고는 안 들어왔어? 라면 안 들어왔어. 아, 라면 들어올 만한데. 라면 들어올 거야. 참 저런 게 좋아. 한 입에 가득 먹는 거. 이야. 아이고. 와, 이 정도면 어디 부러워. 라면 진짜 잘 먹는다. 대박이다. 제일 잘 먹는 거 같아. 오, 면 러버예요. 아... 근데 형, 내가 지금 너를 몇 달 만에 먹는 거 같아? 아, 근데 그때 집 왔을 때. 그니까 한... 어, 한 두 달 된 거 같아. 아, 두 달 됐겠다. 형,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고? 네? 네? 왜? 아, 유튜브를 맨날 보니까. 아, 소개진 사랑이지. 그 올림픽 독인 봤지? 봤지? 메달 갖고 왔거든. 어? 어, 누구야? 어, 내 저 메달이. 어, 누구야? 어, 내 저 메달이. 어, 내 저 메달이. 그게 금메달이야? 어. 우와. 엄청 많아. 우와,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. 아니, 또 따올게. 없으면 따오면 되지 뭐. 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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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간체정. 뭐 이렇게 싸놨네, 그래도. 동작은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. 이게 간체정이야? 개인정? 이거? 이게 좀 반응이 다 이렇게. 그냥 반응이. 우와, 이런 것도 없네. 야, 진짜 이거 일단 목에 내봐. 내가 무게 안 해줄게. 오, 뭐야. 무겁지? 오, 뭐야. 오, 뭐야. 오, 뭐야. 최고의 리액션이었다, 오늘. 네, 이거면 진짜 완전 극찬이다. 나는 저렇게 큰 미소를 처음 봐. 그렇다. 이 정도면 그냥 10시간 직전에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한 80, 90까지 갔어. 좋아 죽겠는 거야, 지금. 그런 거지? 어. 그때 제가 확실히 아는데 엄청 기뻐했어요. 그건 진짜 축하한다는 얘기예요. 동생이 웃을 때 빼고는 표정이 똑같아요. 어, 어. 이 표정. 맞아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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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웃네. 야, 일어나 봐, 일어나 봐. 사인 찍어줄게. 오우. 엄청 좋아하잖아요. 오우. 기분 너무 좋았겠다. 아, 여기 다 하라고? 형, 20장 아니야? 야, 20장 더 될 것 같은데? 아, 진짜 다 해? 이거 다 하라고? 뭐야. 조개구이 집에서? 이재원. 권부빈. 아, 저 친구들한테 갔을 때 또 어깨 한번 저기. 아, 그럼. 아, 그럼. 아, 그럼. 동생이 미안해서 세워주지 못해. 아, 아. 그럼 아까 형이 너무 사라고 그랬잖아. 형이 내줄게 좋은 일 있었으니까. 형이 내줄게 좋은 일 있었으니까. 형이 내줄게 좋은 일 있었으니까. 어, 아, 아. 아, 아. 다른 게 없어. 야, 고마워한 거예요. 네, 고마워한 거예요. 네, 고마워한 거예요. 너무 감동받아서 말을 못한 거야. 아, 말입문. 말입문. 효정이 엄청 고마워하는데요? 다음에 너 월급 받으면 맛있는 분 사줘. 알겠지? 저에게 형제들이란 저의 분신들. 진짜 분신들인 것 같아요.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. 그리고 나도 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. 어느 때는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. 나이 많은 저. 나이 어린 저 같은. 제 자신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.